안녕하십니까 맘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콩자발입니다 맘스 DC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웰컴 오늘 찍는 35편 이 편이 맘스 DC DM편의 마지막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긴말하지 않고 라스튜디오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간다 서로의 덱을! 거댄 셔플 일단 제 덱은 모자 전사덱 일명 제 본덱중의 한 본덱입니다 라스튜디오를 반대로 들고 왔다 제 덱은 놀라지 말입시오 TV에서 광고는 아니지만 60개 시동돼 60개가 탁개할 때 그 개야? 그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간다 그러면은 선언공을 정해보자고 자간다 선언공을 정하는 운명의 다이스롤 4 2 그러면은 라스튜디오리니 제가 선언공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간다 라스튜디오를 시작해볼까? 3 2 1 2 내가 먼저 하지 내 턴 난 자리에 가단을 세트 라이트 롯 어세신 라이드는 1번 소환한다 어세신 라이드는 효과를 발동 덱에서 카드 2장을 뮤즈로 보낸다 파트 혼자서 하면서 두 장을 세트하고 뭐 나오지? 오버레이 그냥 안 보여 히로잇 챔피언 엑스칼리버 미험한 카드다 소아앤시 없습니다 재고르 하겠습니다 두 개 제거하고 공유하고 4천 공유아 리버스 카드 오픈 하노이에 훙고하님 뜨워 그거 방금 세트에서 발동 안되는데요 엔드인가요? 턴 엔드 드로 음 음 그래서 크리토를 일반 소화로 한다. 어시신라이덴 효과 별동. 도전을 뮤지로 보낸다. 더트리키 스라콜릿. 레벨사, 어시신라이덴의 레벨삼. 크리토를 튜닝! 더트리키가 별동식 튜닝쇼. 3장. 그거 뭐.. 제한카드 아니야? 튜닝 말고 링크해야겠다. 트로이메오 피닉스 소환시? 없어요. 트로이메오 피닉스 효과를 발동하면서 크리토 효과 발동. 크리토 효과로 덱에서 공격에 1500이야의 몬스타를 페러 갖고 온다. 뭐 갖고 오지? 그럼 일단 고블린드버거를 페러 갖고 오고. 트로이메오 피닉스의 효과 발동. 패에서 장착맡고 패에서 카드 하나를 뮤지로 보내는 것으로. 이 카드를 파괴하겠어. 아! 오우.. 리빙데도였네. 가라! 트로이메오 피닉스 다이렉트 허택이다! 맞겠습니다. 1900포인트 데미지. 난 이걸로 더 랜드! 내 턴 드로! 모자가 벌써 갈려버렸네. 너무나.. 너무나? 아팠어! 아팠다고? 그건 매알 상관이 아니야. 그건 매갈빡 아니야. 공격에 1900이라 인형포기. 1900이라고? 응. 아.. 진짜.. 세트카드도 없어. 음.. 가시죠. 안타까우네. 안타까워. 응. 저걸 어떻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내 묘지도 있어. 뭐가 있어? 잘생긴 이미 있는거 아니었어? 없어. 없다고? 뭐야 그럼? 리빙드드가 부르는 소리. 뭐야 또.. 2차원의 전사. 아! 제물에.. 제물에.. 맞나? 이거 하면.. 제외는 되겠지. 데미지는 크겠지. 내가? 응. 400포인트 데미지. 아시게. 신수왕 바로바로 쓰러. 넷. 넷. 제외 됐다. 400포인트 데미지. 신수왕 바로바로 쓰러. 바로 공격. 아 너무 아픈데. 뭐? 뭐야? 엔드? 얘 묘지로 안가. 제외 돼서. 턴 엔드. 내 턴. 들어오다. 패스. 고블린드 버그를 일반 소환한다. 고블린드 버그 효과로 패스. 패스. 라이트 로드 어세신 라이든을 로켓 배송하고 스윕 피셔가 되지. 어세신 라이든의 효과로 2장을 묘지로 보낸다. 경고가. 레벨 4. 어세신 라이든의 레벨 4. 고블린드 버그를 튜닝. 음. 어떤 몬스터가 좋을까. 좋았어. 남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지상 최강의 사나이. 파이터란. 그런 남자를 삶의 목표로 하는. 인간을 인마하는 것이다. 이데요. 지간테크 파이터. 암정 카드. 맵. 맵. 뜨라. 어떡하지. 메인 페이지 2. 원포원을 활동. 해서. 몬스턴을 묘지로 보낸 것으로. 댁에서 레벨 1 몬스터 한장을 특수환할 수 있다. 비니? 응. 비니? 비니가 뭐야. 불꽃 송기사 롤랑. 어우 깜짝 롤랑. 진짜. 오늘따라 왜 그렇게. 개드림을 많이. 불꽃 송기사 롤랑. 링크마커에 세트. 링크리버. 엔드페이지. 롤랑이올거라. 대개서 카마도 탄지로를 배러 갖고 오겠다. 턴핸드. 드로. 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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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며지도 보네. 이제 내며지도 보네. 좋은 거 없을까? 없을걸? 부지런 거만 있어. 그런 댁한테 지시겠네요? 더 트리킹은 다 나왔네? 더 트리킹 다 보냈어? 응. 진짜? 두 장인가? 3장인데 3개 일단 하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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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게 없네 어차피 다음선에 갓피니프 나면 죽으실 텐데 뭐 좋은게 없어 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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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덴을 갖고 오고 왜? 라이프 1500 지불한다 뭐 하려고? 창세자의 화신 2장을 오버레이 왜? 뭐가 나오는거지? 글쎄 호프 호프 가치코치 드래곤 가치코치 드래곤 가치코치 드래곤으로 상대모스트로 파괴했을때 핸드? 트로 묘지에서 장착마보 카드를 제외하고 DDR 가라! 갓피닉스 기어프레드 갓피닉스 기어프레드 신우상 바르바우스를 공격하면서 효과발동 같이 코치 드래곤을 나한테 장착한다 공격이 500점 상승 공격! 3500 히노카미 카구라 엔무 그러면은 1900에서 3500 뺀거니까 1600포인트 엔드다 드로 드로 이번 턴 못 버티면 끝인데 턴 턴 엔드 드로다 가피닉스 기어프레드 신우카미 카 그냥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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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공격 아니 뭐 얘는 앤 때려도 되니까 엔드다 직접 공격 시에 이거 하는거잖아 그러니까 직접 공격 막았으니까 저놈을 때린거지 엔드 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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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스스스 카라 라스트 디얼의 마무리를 지어라 가피닉스 기어프레드 신우카미 카구라 엔드 예이 마보카드 파이토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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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재밌고 멋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아 진짜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